나 이제까지 임신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애를 못 가지다가 아 성공을 했는데 그 부부 관계가 엉망이 된 거 빈센트 뵈센트 뵈센트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가서 찾아야지 빈센트 제가 maternity ward을 찾았다 엘리베이터를 찾았다 응급실로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미 나은 거야? 그러게 어디로 가야 되지? 응급실 부터 확인을 해 볼까 어떤 거 물어보는 게 어 뭐야, 자스민? 어? 어느 장소에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 그냥 아이가 있었어요 아, 축하드려요 엘리베이터에 있는지 위에 올라가고 그럼 그 사인을 따라서 알 수 있고 알 수 있고 어 어 저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래? 응 이거 뭐야? 헉! 보드게임도 있는데? 애도 좋지만 우리 보드게임 한번 해볼까? 그럴까? 뭐냐? 몰라 뭔데? 오목이야? 아 이거 하나 다 채우는 그런건가? 오목같은거라고? 오목같은거라고? 어? 아 뭐야? 뭐야 오목아니야? 아 사무 아 뭐야 내가 이겼지 이롱 아하 졌다 가자 실패를 인정한다 패배구나 패배를 인정한다 오목같은건데 사묵이네 올라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어? 뭐지? 이 불길한 뭐지? 이 불길한 경찰은? 너희들이 잘 어울린다 너 처음 봤어?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어디서 본거 같은데? 아닌데 아유 성질 좀 죽여 제발 아유 성질 좀 죽여 제발 진짜 어디서 많이 봤는데니 얼굴 조져? 야 어? 조져 짜증나네 네 네 아유 아아 아아 아하 성극 진짜 완전 차이나는 것 네 어땠어 어땠어 너 어땠어 어땠어 왜고 언니 끊어줘 아니네 갈 수 있니 감사합니다 우와 오우 우와 대박이다 이거 가자 진짜 미니게임 되게 많다 진짜 재밌다 이거 어디야? 몰라 여기인가? 어 여기인거 같애 빨리 걸어봐 그래 아 여기야 저기 어... 캐롤 모레디 캐롤 모레디 감사합니다 이만 가도 돼? 응 난 니 애 불레 그래 그래 해 리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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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구경은 해야지 구경은 해야지 엿들어야지 뭐... 쟤는 뭐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걸까? 어 안아봐도 된대 어... 야... 지금 가만히 있어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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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아... game... 왜 뭔데? 믿어줘! 좋은 말 당신을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을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이 일어날 것 같다. 믿어. 당신은 나를 믿어, 캐롤. 얘도 이런 입장이 있구나. 근데? 경찰을 때려 눕혔었네? 근데 안 때려 눕혔어도 어차피 알아보고서 신고했을 것 같다. 인정? 맞아, 맞아. 인정. 인정? 띠. 인정? 띠. 띠. 아, 병원이어서 실례하는데. 젠틀하다, 경찰이. 알뜰. 이럴. 엍. 앗! 도.. 사냥이, 패드 assistantius. 뭐야? 나 왜 안달려? 이번엔 내 차례야? 아 어떡해, 스웨어 맞았다 뭐야? 아하 내가 잡힌걸로 된거구나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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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랑 꺼져랑 나는야 달려가다 아까 내가 너 때렸던 애 아 펀치 아 펀치 아 펀치 아아... 와 연출봐 아 연출봐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지? 저쪽으로 나가는건가? 뭐그런거 보다 빨리 도망쳐 어어 노우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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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어! 저기! 에어! 너? 에어! 이 번로 앉아 되어야 하겠다 아 아 아 아 아 싸워야 돼 어 이 자식 아 이 자식들 다 아 어 영어 감독이 동원됐다고요? 게임 제작에? 어 좋았어 어 타격감 개쩔어 미끝 으아 으 Attend 아 히힛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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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헣 흫흐흫형냥 떡상이래 시야 성평등평주 뭐야 거기서 왜 성평등이 나와 미쳤나봐아 뚜껑을 확인해 잘 모르겠어. 그가 너무 짖어 이런 퓨지들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에이, 비틀에 도착한다고 생각해? 응, 생각해봐 그래서? 어디 갔어? 그가 올라갔어? 응, 그가 가만히 있는거야? 응, 그가 가만히 있는거야 그가 가만히 있는거야? 그가 가만히 있는거야 그가 가만히 있는거야 아마 내려가 여기 아래 사다리가 있는데? 어, 됐다 빈센트는 진짜 좀 약간 폭력은 잘 안하는 타입이다 와, 발 힘 세네 병원 창문 되게 두꺼울텐데 그니까 에이 아, 아직도 때리고 있어 조심해라 조심해 조심하라 했다 조심하라 했어 조심하라 했어 조심하라 했어 어? 니 친구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게 가만히 있어! 그 자리에서 으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 했지 가만히 있으라 했지 아, 연출 지린다 와, 진짜 지렸다 연출 아, 진짜 지렸다 연출 아 하하 하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두근두근이 있는 이제 두근두근이 있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그 친구가 어제 전화했습니다 저 두근두근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분은 또 보셨어? 아니 그분은 또 위험해? 그분은 또 위험해? 그분은 또 위험해 그분은 또 위험해 그분은 또 와 알아듬어 우리 또 도와줄게 나중에 내가 더 도와줄게 알아듬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땡겨? 응 내 방 건조해서 뭐야 와우 넌 과격해 아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냥 놔둬! 잠시!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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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나 저 숨은 크림 바르고 있는데? 뭐 누르면 안되는데?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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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너프 해보시지 이리와 이리와 피해했다 미쳤구요 미쳤다고 다녀와 아멘 이리와 아멘이 엘리는 좋은 파일럿이였다 우선 우선 공연했다고 기본형량의 특수주제, 주거취미, 민질강도, 상해복행, 불법총기거래 특수절두, 공무집회 방해, 특수협박제, 특수성비... 헤이, 헤이, 안녕하십시오. 너희도. 그래서, 너의 친구야? 응. 아, 이거 타고 그래서 가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아,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오케이. 에밀리, 이거 가고 있나요? 뭐, 바이크가 보일까? 당연히 가고 있어요. 어디 가고 있는지?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그가없는 거 그만야. 멕시코 멕시코까지 가고 있어요. 멕시코까지 가고 있지. 멕시코까지 가고 있는지. 멕시코 빼고. 멕시코까지 가는심은 그래? 더 불러주지? 딜? 딜 딜? 딜 딜? 딜? 어디 가? 어디 생각하니? 멕시코 어.. 돈베이 최고야 100... 근데 내가 다가야!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아무것도 말하지 무슨 말하지 너는 몰랐는데 아무것도 말하지 말하던가 내 말하려고 saying 나한테 말하지 거짓말하지 그게 아니지 너는 알고 계신거다 너는 내 믿음 허비 정신을 안 하고 꼭 제발! 그럼 우리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천천히! 너 좋은 일이야, 하비. 너... 너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너무 고마워. 너는 어떻게 할까? 너는 뭐 생각해? 우리 더 많은 사람이야. 얘가 올 거야. 알겠어. 오해, 퀀. 퀀, 퀀. 퀀, 퀀, 퀀. 퀀, 퀀. 퀀, 퀀. 퀀, 퀀. 퀀, 퀀. 퀀, 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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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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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퀀... 여기가. 에, 빈센트. 퀀, 진짜 왜 이런 것 같아? asking. 퀀. 퀀! 완전 저렇게 생겼구나. 대박이다. 준비됐어? 네, 그냥 정리해볼게. 정리해볼게. 당연히. 저렇게 생긴 건가 본데? 생각해? 이게 좋은 landing spot? 봐봐. 네. 근데 덴의 정글를 지나가게 될 것 같아. 괜찮네. 아, 진짜 저렇게 생겼어? 아, 진짜 저렇게 생겼어? 응. 아, 감사합니다. 저는 하이트도 안 좋아. 뭐든지. 잠시만, 에멜이. 여기 패러슈트가 있나요? 맞아요. 알겠어, 빈센트. 너 미쳤어? 너 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려줄게? 내가 잘 모르겠어. 저는 패러슈트를 못 봤지. 너무 어려워. 그냥 덧붙여. 맞어, 에멜이? 오, 대단히. 응, 대단히. 너 맞네. 무슨 말이야? 배그 섬 가는 거래. 나 패러슈트 할래. 나 패러슈트 할래. 패러슈트 할래. 패러슈트. 패러슈트. 알겠어, 알겠어. 내가 말해. 얼마나 힘든지? 걱정하지. 알겠어. 정리해봐. 에이, 그게 더 웃겨. 패러슈트. 패러슈트. 패러슈트, 패러슈트, 패러슈트. 여러분. 터너오프 헹글돌 이거 아닌가? 터너오프 레오! 내가 찾았어! 놀아 내가... 여기... 게임이나 뭐지 그래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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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하지? 나 한번로야 내가 한번로야 감사합니다 봤어 아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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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뭔데? 뭐옷? 어? 경전이님. 네. 너무.. 네, 이토록님이에요. 왜요? 왜? 경전이님. 아, 아니. 이거 너무 빨라, 이거. 얘가 너무 빠르네. 얘가 왔다 갔다 리하는 게. 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아, 씨 개빨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어, 됐다. 아, 개빨라, 씨. 아! 오케이. 아, 그지같은 게임. 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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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거 빠르네? 브라운. 쇼홍님. 자우님, 처음에 20살때였는데. 벌써 22살이 되네요. 계속 방송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피카츄 1권은 이렇게 빠르지 않아. 엑시. 개빠른. 엑시. 액시. 아, 아! 우리 방송 스무 살 때부터 봤대 어떤 사람이 아 진짜? 아 이게 움직이면 안되네 제자리에서 치고서 해야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감 잡았어 으야 오케이 거라치 호잇 오케이 거라치 거라치 배치포인트 따 muk 아 쟀다 가자 구요 이거를 뺏는거 같은데 means 자, 이걸 빼는거구요? 저거.. 어.. 그거.. 그걸 끄고 이걸 빼는 건가봐 오케이 됐다 다다 뭐야 오픈 행글 도어? 아 이쪽이 안 열렸네 막내야 은재 오냐 그..불 난다 저..저쪽 문 제가 아까 열었는데요? 저..저..저기 문 아까 열었는데요? 아..잠이 안되는..잠이 안되는.. 그 막내한테..무거운거 힘든거 그 진짜..약간..그 군대로 따지면.. 어..뭐 할 줄 알지? 네..했습니다! 저..문 열었고 왔습니다! 이 빡짜가리 새끼야 반대편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같은데 약간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알고? 조금만 열면 어떡해! 라고.. 딱 그건데? 죄송합니다! 어..이제...우리가 이제까지 나왔던 그 회상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이제..우리가 이제까지 나왔던 그 회상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 너의 진리에 대한 상황을 생각하고 싶어 너한테 정보를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너한테 문을 보내줄게 뭐? 봐봐, 내가 불안할 것 같지 않겠지 하지만 오늘의 기쁨을 기쁠로 알고 계시네요. 저는 닮을 Herren도 근데, 내가 아닌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좋은 일이오죠. 네네. 그.. 네, 근데 저는 진짜 책상적인 것 같지 않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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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한 idea 그냥.. 그냥.. 아무튼, 반갑습니다 정말 행복해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도착점을 앞두고! 여러분들도 도착할 수 있나요? 그러네... 이제 튜토리얼 끝난거에요?